헬로우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킹데랜드에서 가식적인 웃음을 경멸하는 남자 구원 역을 맡은 이준홍입니다 저는 킹호텔의 친절사원 웃어야만 하는 스마일퀸 천사랑 역을 맡은 임유나입니다 킹데랜드는 호텔리어들의 꿈인 VVIP 라운지 킹데랜드에서 진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사랑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할 7성급 스위트 로맨스 킹데랜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